충청남도 예산군편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앞에 여러분들 참 그윽한 향기를 품이로 국화꽃이 쫙 보였습니다마는 아주 소감스러운 사과가 이렇게 주름주름 열렸어. 이 예산에 오면 사과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정말 풍요로운 고장이 없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세요. 박수. 개그맨이 꾸몄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묶여주는 선생님이 되어 행복한 저는 현주입니다. 사랑은 안필러 쓰세요. 사랑은 안필러 쓰세요. 사랑은 안필러 쓰세요. 사랑은 안필러 쓰세요. 지우가 너의 끝이 수치와 나의 사랑입니다. 철학은 안필지는 이끌어 또 사랑은 쓰면 지우가 너의 목욕점에서 사망은 영국을 살기고 죽음으로 가도 저 소외라ibr지가품을 살한다고 쓰려고 너의 틀어수는 데이 후 후 후 사랑은 쓰러다가 수술을 풀리면 지우가 너의 끝이 지워야 하니까 오 오 감사합니다.